음악 이전 강의에서 형용사는 명사수식 보호기능 두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명사수식은 명사를 한정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식 한정 구체화의 기념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경우 일반적으로 전치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a pretty girl, a handsome guy 등과 같이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어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형용사의 후체수식이라고 흔히 표현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a girl pretty, a guy handsome 이런식으로 아무렇게나 후체수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형용사의 후체수식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등과 같은 부정대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할 때 반드시 후체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specia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pecial 이런식으로 형용사가 후체수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형용사의 후체수식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흔히 형용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의 수식을 받아 길어질 경우 명사를 후체수식한다고 합니다 This is a useful book 이 문장은 쉽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유용한 책이다 이것은 쓸모있는 책이다 형용사 useful이 명사 book을 전치수식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book useful for children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죠? 이 문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This is a book 이것은 책이다 그런데 어떤 책이냐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유용한 책으로 한정해주고 있습니다 useful은 형용사지만 useful for children은 형용사고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구의 개념이 뭐였죠?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 단위를 만들지만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구라고 했죠? 여기서 useful for children은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어와 동사가 없으므로 형용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국어는 수식어고가 길어져도 명사를 앞에서 전치수식하지만 영어는 수식어고가 길어지만 명사를 후치수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순이 뒤바뀌다 보니까 형용사 형용사고의 후치수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문독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치수식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문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We saw the stars close to the horizon 이 문장도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We saw the stars 우리는 별들을 보았다 그런데 어떤 별들이냐? Close to the horizon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수평산에 가까운 별들도 한정하고 있습니다 Close to the horizon이 명사 the stars를 이렇게 후치우식하고 있죠 영문독회를 처음 시작할 땐 이렇게 주문장과 수식어고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습이 영어 문장 구조를 익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형용사고의 후치수식은 단순히 형용사가 부사고의 수식을 받아 길어지면 후치수식을 할 수 있다 이 한마디로 정리되기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something special처럼 형용사가 반드시 길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후치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 밖에도 여러가지 복잡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은 각 품사의 역할과 구와 절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전치수식 후치수식에 관한 여러가지 규칙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용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용사는 명사를 전치수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사고 등의 수식을 받아 길어질 경우 후치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살펴봤는데 명사구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that if whether 의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주세요 이제 형용사의 개념을 익혔으니까 형용사구 형용사절을 알아볼 차례인데 형용사구에는 투부정사 분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세가지 의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명사구 역할도 하고 형용사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원래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사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란 나 이거 안했어요 난 몰라요 하는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역할이 한가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사는 영어로 인피니티브라고 하는데 인피니티는 무한, 무한대라는 뜻이고 인피니티는 무한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그러니까 인피니티브라는 말은 무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영문법을 정리했으면 부정사가 아니라 아마 무한사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영문법을 정리하면서 인피니티브를 부정사로 번역했어요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투부정사는 명사구 형용사구 역할 뿐만 아니라 부사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한마디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용사구에는 또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사구의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전환한 것이죠 형용사구의 투부정사와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특히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구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설명하면서 전치사는 목적을 취할 수 없는 자동사, 형용사로 하여금 목적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구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부정사, 분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모두 명사수식, 보호기능 두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치수식과 굉장히 큰 연관관계가 있어요 다음 강의에서 형용사구와 이 형용사구의 후치수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형용사구의 후치수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형용사구의 후치수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